그래서 한 번만 더 그거 많이 좋았었는데 그게 누나 나 진짜 한 입 예예 아 저 소리 봐 네 살짝 소름 돋았어요 그런 거예요? 맛있어서? 쌉싸름하고 단맛이랑 여러 가지가 아주 맛있는 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소스 같아요 우리가 이의적으로 만든 이 소스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여정이 여정이 한번 먹어봐 매장 찍어서 진짜 대박 대박 이렇게 단맛이 나는 내장맛이 처음 봤어요 단맛이 나요? 응 정말로 잠깐만 전진할 거면 좀 까줄게 뭐 하신 거예요? 보통 가까이 들어왔을 때 벌리는데 여기서부터 벌리고 있네 잠깐만 전진할 거면 좀 까줄게 그 다음에 아우 내장 있는데 위가 내장인데 우와 우와 더 먹어봐 더 먹어봐 너무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진짜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 봐봐 너무 맛있다 정진아 너 먹어 네 내장 쪽 내장 쪽 내장 쪽 정말 맛있어 이거 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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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봤지 삼위도 안 먹어봤지 응 형 내장 맛으로 소스 만들 줄 알아요? 이게 근데 정말 맛있는데요?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어 야 좋았다 좋았다 진짜 맛있지? 머리 밑에 살이야 이거 또 몰라 왜 아 나 왜 이러냐 왜 왜 왜 왜 이러냐 벅장이온 걸 모르겠어 진짜 아니 형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그래 수분이 너무 빠졌어 그래 수분이 너무 빠졌어 너무 많이 익혀서 그랬던가 응 수분 안 뺏기고 찜을 해 먹으면 그 내장까지 다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 어 배부르니까 졸려요 응 엄청 화장실에 랍스터 두고 잡아내게 응 뭘 잡은 거야 잡을 게 없어 이제 근데 이제 아니아니아니아니 지도에 참치도 있었잖아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? 너 뭔가? 아니야 그냥 그려놓을 리가 없지 있네 야 근데 꽤 멀리 그려져 있는데 오늘 참치 잡을 수 있을까? 제가 참치 잡는 게 진짜 힘든데 참치가 얼마네요 근데? 크기가 참치 잡을 수 있을까? 진짜로? 진짜로? 그거 우리가 그리 잡는 걸로? 그럼 한번 가보죠 그럴까? 아니 우리가 언제 참치를 잡을 수 있겠어 찾기 힘들면 형이 그 벡터맨 그 레이더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찾는 거? 아니면 새가 없으면 형이 이글이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 애들을 배우려고? 네 그럼 일단 내일 힘내기 위해서 잠을 자야지 응 잠을 자고 또 이건 뭐야? 팩토브로 응? 아 진짜? 아 이거 뭐다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딱 변신할 때? 외치는 거야? 외치는 건 없어 그래? 있잖아요 봤어야죠 봤어야죠 좋았다 성열이 1대예요 아니 이거 변신할 때 외치진 않고 저희 힘 좀 나게 저희 힘 좀 나게 노예는 누구? 노예는 누구? 노예는 누구? 우리가 간다 노래고 주제가고 저희 힘나게 그거 한 번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 멘트 그걸 하라고? 네 아 진짜 힘든데 김여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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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내일 참치를 위해서 형 오늘 딱 한 마디 더 이상 내일부터 베트만 얘기 안 하세요 네 진짜 진짜 맹세 내가 그렇게 베트만을 12년째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 진짜 마지막 이거 해야지 아는 거예요? 형 그거 하면 우리 다 같이 응!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아 또 제대로 제대로 한 성격이야 또 형이 내가 옛날에